조잉 헤드 유닛 싱글딘 오토 카스테레오는 운전 경험에 혁명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출퇴근할 때나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때 이 다재다능한 카스테레오는 이동 중에도 즐거움과 연결성,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종합 가이드에서는 조잉 단일 딘 자동차 스테레오 헤드 유닛의 이점, 기능 및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것이 모든 차량에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인 이유를 강조합니다. 몰입형 오디오 경험 조잉 싱글딘 자동차 스테레오 헤드 유닛은 자동차를 모바일 콘서트 홀로 바꾸는 몰입형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멀티미디어 기능 뛰어난 오디오 품질 외에도 조잉 헤드 유닛 싱글딘 오토카 스테레오는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고급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생생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활한 연결 옵션 조잉 헤드 유닛 싱글딘 자동차 스테레오의 원활한 연결 옵션을 통해 이동 중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세요. 내장된 블루투스 기술, 와이파이 연결 및 스마트폰 통합 지원이 특징입니다. 향상된 안전성과 편의성 조잉 싱글딘 자동 카스테레오 헤드 유닛은 안전과 편리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음성 제어 기능, 스티어링 휠 제어 지원이 특징입니다. 쉬운 설치 및 호환성 범용 단일 DIN 설계와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덕분에 조잉 헤드 유닛 단일 DIN 자동자동차 스테레오 설치가 빠르고 쉽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조잉 헤드 유닛 싱글딘 오토카 스테레오는 운전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다재다능하고 기능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잉 헤드 유닛 결론적으로 조잉 헤드 유닛